조현우를 뚫습니다 알리바이프 1대0 서울입니다 알리바이프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열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확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경기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알리바이프인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 중거리 슈팅이 앞쪽에 홍정우 선수의 약간의 굴전이 있었지만 그대로 빨려들어가면서 대구의 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